쑤쑤 와아 여보 또 복싱하는 거야? 몸도 예상 같지 않으면서 맨날 이렇게 복싱만 하고 있으면 극장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줄래? 진짜요? 다 잘돼가고 있지 후배들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도 가입해주고 나라에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받고 새롭게 직원들도 뽑았다고 내 사람들 지키려고 이 복싱도 열심히 하는 거라니까 오 많이 바뀌었는데? 대한민국은 더 따뜻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휴먼 뉴딜 아빠는 왜 저러니? 그치?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약속 한국판 뉴딜